다음으로는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 읽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일 좀 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우리 국민들께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, 우리 국민의힘 정부는 무엇보다 통합의 정치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는 정치를 펼쳐나가면서 경제 살리고 민생을 가장 먼저 챙기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성공적인 정부의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우리 국민 민생 살핀 일에 우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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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